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수요일에 11월 30일에 저희 건담을래 라이브 방청객 방청자를 공개할까 합니다 총 10분 하기로 했었잖아요 10분 그래서 그분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민구님 그리고 김선재님 그리고 정재영님 최원님 안준형님 김은상님 이훈님 인진성님 이혜빈님 아 이분은 커플이세요 그리고 백준형님까지 해서 총 10분을 뽑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혜빈님은 커플이시라길래 그냥 11분까지 해서 총 11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같이 오시는 분은 아마 사은품이 하나가 안돌아가지 않을까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해놓은거라서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먼저 이제 이메일을 보낼거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대로 이메일을 확인해주시구요 혹시 되신분들 중에 못오시는 분이 계시면은 바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또 체크를 하고 인원체크를 다 해야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바로 이메일 체크 해주시구요 알겠죠?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1월 30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책방송 많이 시청해주시구요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쁘씨